식으로 오리나의 부자들에게 미주오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왕무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관련해서 1800불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지금 불케이스에 1800불 12개월 내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1400불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2030년 예상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퓨어셀 에너지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미스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하락으로이 나왔다. 하지만 오히려 장기 투자를 퓨어셀 에너지 수소 관련 기업에 하시는 분들은 좋은 찬스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TQQ, SXL, PLZ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특히나 신고가 어떤 종목들이 달성이 되었는지 신고가 종목들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우기는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모습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례 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별도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런스 2022년 10개 추천 종목 그 중에 저는 아마존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전기차 섹터에서는 제너럴 모터스가 그래도 좋지 않나 그리고 현재 보복 소비, 코로나 이후 소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세바레 브리지 오늘 관련해서는 나스닥이 소폭 하락으로 나왔으며 SXL은 소폭 상승, TNA ETF는 0.25% 상승, FNG는 역시나 중국 바이두와 알리바바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2.62%의 하락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증시는 좀 쉬어가는 장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운은 0.25% 상승한 36,488포인트 나스닥은 0.1% 하락한 15,766포인트 그리고 S&P500은 0.14% 상승한 4,793포인트로 S&P500이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장 막판에는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그래도 0.14%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4,800선에 거의 근접을 했다. 장 전에는 이제 4,800선을 넘어섰다가 장 종가 기준으로는 4,800선에 조금 못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빅테크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장세 하지만 반도체 섹터에서는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지금 오른 상황에서 3.48% 상승하며 96.17불의 위치를 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AMD는 하락그룹이 나왔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 AMD는 마이너스 3%대의 하락그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은 좋았습니다. AMAT는 이제 0.84% 상승으로 나왔으며 램 리서치는 1.49%의 상승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은행 관련주들도 약간의 소폭 하락과 그리고 여행 섹터 리오프닝스 섹터도 이렇게 보잉은 마이너스 1.12% 지금 에어라인들도 계속적으로 항공편이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델타항공은 마이너스 1.19% 하락그룹이 나왔으며 그리고 현재 카니발 관련 주식은 마이너스 0.53% 하락그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섹터도 지금 좋지 못한 흐름 엑스모빌과 쉐브론도 마이너스 0.52%와 0.88% 하락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신고가 리스트를 일단 보시면 코스트코 관련해서는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으며 0.55%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차트로만 봤을 때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배당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당주 하면 프로테인 갬블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프로테인 갬블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지금 천천히 우상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스코 관련 기업도 신고가를 달성해주면서 0.68% 아주 천천히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배당주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량 배당주도 포트에 꼭 편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이키 같은 종목도 현재 1.42%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12월 달에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기업으로는 CV헬스가 있다. 그리고 1월 달에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지금 신고가를 달성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소비자에서는 이제 스타벅스 0.7% 맥도날드가 0.23%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소비자에서도 맥도날드가 지금 현재 신고가를 달성해주고 있다.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현재 증시 상황이 어떤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섹터별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스 섹터 전반적으로 비자를 제외하고는 부진한 흐름 지금 현재 비자카드는 안정적으로 향후 3,4개월 내에 10%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종목들도 코로나19, 오미크론 그리고 앞으로의 변이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소 델타항공포인 관련 20% 이상, 30% 이상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득구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팡, 테슬라 관련해서 테슬라는 마이너스 0.1%로 소폭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만 소폭 상승 후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애널리스트 새로운 기사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은 베이스 케이스에서 1,400달러를 타겟으로 잡는다. 보통 프라이스 타겟은 12개월 내에 프라이스 타겟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불 케이스에서는 1,800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테슬라는 중국 마켓에서 대략적으로 40%에 차지하는 테슬라 딜리버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2021년 테슬라는 영향이 거의 없었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차량을 더 많이 팔고 싶었어도 더 많이 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2022년 이런 반도체 공급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차량을 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고 오히려 매출의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내년에 150만대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 베이스 케이스에서 1,400달러 불 케이스에서 1,800불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예상 목표치를 예상 매출을 보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판매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테슬라의 레베뉴 예출 해년마다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매출 예측치를 한 번 더 보면은 2022년이 72.58밀리언 예상을 하고 있으며 2025년 131밀리언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느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2021년 대비 2030년에는 8배 이상의 매출이 늘어난다. 2030년에 434.29밀리언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으며 연평균으로만 보아도 30% 이상의 성장성을 꾸준히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EV 섹터에서는 보시면 루시드는 보합수준 테슬라 소폭 하락 리비아는 10% 급등에 따른 3.43%의 하락으로 나왔으며 니오 주식은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4.72%의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그로스닥 관련해서 소파이 지금 마이너스 2.56% 하락으로 퓨얼셀 에너지는 마이너스 12.95% 특히나 퓨얼셀 에너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너스 7%대까지 5불대를 깨고 내려온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 어닝 미스가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0.04불에 달하는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다. 예측치가 마이너스 0.03이었는데 실제 갭 EPS가 마이너스 0.07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레비뉴 부분에서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레비뉴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8% 정도 감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이 기업에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관련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비중을 조금씩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소상태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퓨얼셀에너지, 플러그파워, 이런 연료전지 기업들 퓨얼셀에너지가 대표적인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로스닥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은 장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오량주, 배당주라든지 빅테크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저는 어제 1분 매도를 했으며 0.75%의 상승률이 나왔으며 브로드컴도 0.54%의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나스닥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바이두는 마이너스 3.25% 알리바바는 마이너스 2.37%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샤워풍, 리우트도 모두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재생인의 섹터들도 전마적으로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LIT ETF만 0.02%의 상승률이 나왔으며 EV 차진과 배터리도 모두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은 새해에 가장 우려하는 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수치 가장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12월 인플레이션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이제 11월에 인플레이션이 6.8%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12월에도 이 정도 수준이나 혹시라도 더 넘는 수준이 나온다라면 증시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 인플레이션에서 유가의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 현재 80불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에 지금 현재 금리 인상 3번 예상되어 있고 2023년에 3번, 2024년에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이 점도표에 FOMC 점도표에서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이제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는 5.1%, 1.556%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대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급격하게는 오르지는 않고 천천히 10년물 국채금리가 1.8%에서 2%밴드까지 올라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미국의 점도표에 따르면 미국 예상 기준금리 2022년 말에는 0.9% 정도 되고요. 2023년 말에는 1.6%, 2024년 말에는 2.1%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도 2%대까지는 주가는 상승률이 나온다.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는 올라가지만 그래도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TQQ, SLXL, FNGU, BLZ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는 현재 171.08불, 마이너스 0.16% 하락으로 나왔으며 이 볼링저빈드 상단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게 맞다. 이미 저는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이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기다리면 또 세베르 브레즈 같은 경우는 수익을 또 가져다주 매수 찬스를 이제 매수 찬스가 나오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현재 RSI는 56.57, CCI는 108.34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L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도 지금 현재 소폭 상승하는 흐름, 역시나 반도체 섹터는 증시가 빠졌습니다. NASDAQ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SOXX, 이 NASDAQ 인버스, 그러니까 반도체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SOXX에 투자하는 것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현재 SLXL 같은 경우는 71불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0.68%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RSI는 58.41, CCI는 107.11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FNZU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바이두, 알리바바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NZU는 현재 마이너스 2.56% 하락한 지금 37.58에 위치하고 있으며 RSI는 46.88, CCI는 지금 현재 4.16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옛날 투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새해 인플레이션이 애초에 예상보다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으며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말 개인소비제출 PC 가격지수가 3.6%가 될 것이라고 기준 예상치를 높여 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골드만삭스는 2022년 말에 PC는 2.3% 2022년 말에는 2.3%까지 내려가고 2023년 말에는 2.1%로 더 하락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CNBC의 400명의 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새해 500지수에는 S&P 500지수가 주가 상승률 10%를 밑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뉴욕 중심의 간판인 S&P 500지수는 올해 27%가량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10% 이상 올라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전히 금리가 앞으로 2022년 말에 0.9% 2023년 말에 1.6% 2023년 말에 2024년 말에 2.1%에 달하는 시점 즉 2023년 말까지 2024년 초중순까지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금리 인상 시기에 증시도 같이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BLZ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BLZ는 지금 현재 저는 매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 초쯤에 아마 매도를 분할 매도를 BLZ는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볼링점밴드가 이제 많이 상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0.48% BLZ 하락한 28.869을 기록하고 있으며 RSI는 51.93 CCI는 71.9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NKU도 우선 홀드하고 있는데 BNKU는 이제 상황을 봐서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며 BNKU 같은 경우는 0.52% 하락한 55.62불 현재 RSI는 47.67 CCI는 21.87에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BNKU의 리스크가 아무래도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BNKU보다는 FS의 변동폭이 더 적다 좀 하이리스크 변동폭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BNKU보다는 FS를 매수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이렇게 장 시작 전과 장 종료 후에 시간 분석 다뤄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